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팍먹방 레츠고! 시원하다. 자, 먹어볼게요. 크로와상. 맛있다. 안은 되게 건조해요. 겉은 바삭하고. 맛있다.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슈크림이 들었어요. 슈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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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달달하니 맛있네요. 슈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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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바게트 바게트 맛있겠다 바삭해요 완전 바삭해요 바삭해요 맛있다 바삭 피샤빵 바삭 바삭 맛있다 고구마 파이 맛있다 맛있다 생긴게 약간 통삼겹같아요 통삼겹살 맛있다 커피번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 제가 빵중에 제일 좋아하는게 커피번이에요 이게 냄새도 좋고 아메리카노랑 같이 먹었을때 진짜 맛있거든요 자주 먹어요 아 부드러워 향이 너무 좋아요 향이 너무 좋아요 그냥 먹었을 ole 이렇게 많이 찍었을때 너무 맛있을땐 그리고 조금씩씩onen 이렇게 잘 먹었을땐 이렇게 잘 먹었을땐 저는 잘 먹었어요 그렇게 먹을땐 와우 얘는 너무 질겨서 좀 천천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침으로 먹어야겠어요 뿅짠 자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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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